뭘 부른 건지 모르겠는데 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? 어 뭐 하고 싶은데? 마이클 뭐 볼래? 이게 뭐 식탁 켜진 건가? 가자! 뭐야 이거? 오 마이클 부블레 선배님 선배님 이 노래 먹나? 안 먹다 근데 그거 영어가 많아 아 형 아 아 아 하!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언제 시작해? 상트 나올거야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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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 노래 모르나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았어 어 어 아 85점 내가 꼴찌고 내가 공동 2명 어떻게 85점 나왔지? 아 그러네 셋이네 어차피 셋이래 셋이야 오케이 노래를 반 이상 안 불렀는데 아니 내가